자, 오늘 21이평입니다. 21이평인데요. 오늘 좀 21이평이 좀 더 깊어집니다. 저번에 21이평 1 했고요. 오늘은 21이평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했던 거 그대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21이평 2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21이평 1번과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1이평 신고가 아닐 때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3번이요. 신고가가 아닐 때 매수하는 방법. 이제 이게 21이평입니다. 22이평인데 21이평 꼭 신고가에만 매수를 해야 되느냐. 신고가 아닐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야 돼요. 저번에 저번에 이제 여러분께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목균형표를 또 추가를 합니다. 일목균형표를 첨부하셔가지고 다른 건 아필없습니다. 이제 이 후잉스펜만 씁니다. 후잉스펜. 그러니까 21이평 신고가 나더라도 후잉스펜이 21을 관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 뭐냐면 후잉스펜이 요날 관통을 했습니다. 요날 이제 후잉스펜이. 후잉스펜은 지금 주가하고 과거 주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26일 이렇게 되면 요날이 어디날이 매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하면 매수타임이 요날이 매수날이에요. 후잉스펜 요날. 후잉스펜이 관통하는 날 요날이 매수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21이평에 우리가 보통 21이평 매매는 21이평 위에 가면 매수한다 하는데 그게 신뢰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이평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1이평이 방금 제가 이제 21 신고가 사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가 선행스펜은 세 번째가 후잉스펜. 요게 제가 항시 말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미 다 해가 승률 높은 거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잉스펜은 요자리에서 매수다. 이렇게 볼 거고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그 사이 이렇게 요기죠. 후잉스펜이죠. 21이평이 후잉스펜을 관통할 때 요날이 매수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이평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매도는 어떻겠습니까? 매도는 21이평이 후잉스펜이 21이평을 관통할 때 떨어질 때 매도합니다. 후잉스펜이 21이평을 관통할 때 이 자리가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들차에다가 21이평 아래로 가는 게 매도가 아니고 후잉스펜이 하방인탈할 때 매도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요거를 파생하시는 분들 있죠. 선물하는 분들 이걸 쓰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선물하는 분들 한번 써봐. 선물은 보통 2분이나 3분 1분봉 쓰면 안되고요. 2분, 3분, 5분봉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 통계적으로 후잉스펜 21이평에 사는 게 승률이 제일 높다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21이평인데요. 21이평이고 후잉스펜을 한번 관통해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후잉스펜을 해보면 후잉스펜 21이평이 어떻게 해요? 후잉스펜이 21이평을 관통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매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매수예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별에서 주식 사라. 이게 이제 매수. 이 자리가 매수예요. 그래서 이만큼 떴는데 매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물은 가는 길에 우리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속담 중에 첫 속담이 뭡니까? 달리는 말에 타올라라. 이게 이제 제일 통화이거든요. 매도는 반대가 뭡니까? 매도는 이 자리겠죠. 여기 매도 나온 자리가 있죠. 그죠? 여기 매도 나온 자리 있습니다. 이 자리. 이게 이제 선물은 확인하고 파는 겁니다. 여기 매도 자리예요. 여기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저항인데 또 매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또 매도가 나왔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 GS건설, 현대모비스, 신풍제약, 1.머리털지, 현대건설, 에스쿠파이어팜, 엔시소프트, SK케미칼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저걸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SK케미칼. SK케미칼 오늘 주가가 들지만 후행스펜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21위평하고 후행스펜하고 멀리 떨어졌으면 이 주식은 당분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횡보가 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엔시소프트입니다. 엔시소프트가 오늘 5.12평 11 신고가 났지만 후행스펜이 굉장히 멀리 있다. 아직까지 한참 시간이 좀 더 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SK바이오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때부터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날입니다. 이날입니다. 이날이라서 여기서 매수타임이겠죠. 이날이 매수타임입니다. 이날이 후행스펜이 묘날이 매수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후행스펜이 21위평 매매 이게 전형적으로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파는 매매기법인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후행스펜이 21위평 올라올 때는 추세가 잘 무너지지 않고 추세를 완전히 돌리고 확인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진 머리티얼즈 아직까지 안 됩니다. 이만큼 떴지만은 후행스펜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직까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신풍대학입니다. 자 신풍대학 여기는 후행스펜은 올라왔는데 지금 주가가 21위평 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는 됐지만 충분히 조건이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아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21위평 위에 와서 왔지만 후행스펜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아랫에 왔듯이 21위 신곡가입니다. 21위평 신곡가지만 후행스펜이 21위평 위에 안 왔어요.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조금 쉬었다가 사거나 천전적인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GS가 없습니다. GS건설은 이때 매수가 들어왔죠. 이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날이 매수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뭐가 됩니까? 지지가 되죠. 그래서 후행스펜이 21위평을 지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따라가면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종목 상담할 때 이 종목을 안 되겠다.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21 신고가가 아니고 매몰이 쌓인 자리다. 이렇게 후행스펜이 어떻게 떨어졌죠. 이 종목은 굉장히 현대글로비스는 굉장히 고생 맛있고. 특히 전형적으로 이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 자 여기 안 봐도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기관들이 고점이 지금 자리에서 매몰대 밑에 와 있습니다. 안됩니다. 매몰대 밑에 왔다는 것은 주식을 고점이 기관들이 팔고. 지금 개인들이 이때 그 현대글로비스 이때 있을 때 온 기관들이 온 기관들이 개인들 다 사게 좋다 좋다 많이 뜨들었습니다. 그때 개인들이 다 사가지고 지금 굉장히 담보부족이 났습니다. 났는 자리에요. 그래서 제가 켰죠. 여러분 방송에서 오지 마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거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볼게요. 4번 거래량이 늘면서 종가가 높아질 때인데 이 거래량을 보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대 거래량을 보는 분들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식 분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식 업종이나 모든 분석을 하면서 이 거래량을 보고 분석하는 분들 글쎄요. 저 생각은 아니다. 아닌 게 100%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액면 분할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특히 나는 계속 우리 정부에도 요청을 했어요. 액면 분할을 해결화 좀 시켜달라. 이렇게 뭐 코스피는 얼마 천원이면 천원 이런 회계량을 그래야 거래야 돼. 우리나라는 거래량 그러니까 종목은 거래량이 되는데 업종을 거래량으로 본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업종을 거래량 이 거래량을 떼어놓고 분석을 한다. 그분은 뭐 남요가 만듭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액면 분할 1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5000짜리 2500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거래를 500원짜리하고 5000짜리하고 한 주로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분석을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거래량은 제일 좋은 게 세력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세력이 보는 방법이 여기 거래 기술적 지표 기술적 지표에 거래량 지표에 볼루마 오실레이터라고 있습니다. 볼루마 오실레이터 이 볼루마 오실레이터가 이게 거래 늘어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거래 줄어드는 자리예요. 이게 거래 늘어나는 자리 거래 줄어드는 자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1위평을 관통할 때 후행스펜이 21위평을 관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야 된다. 거래량이 그러면 21위평을 관통할 때 후행스펜이 후행스펜이 21위을 관통하는 자리죠.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펜입니다. 일목스펜의 후행스펜이 관통하는 자리에서 관통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행스펜이 관통했는 자리가 이 자리 되겠죠. 이 자리라고 하니까 여기 거래량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거래량을 보면 안됩니다. 그 앞에 26일 이 견들의 거래량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거래가 제일 바닥임서가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후행스펜이 21위평을 관통할 때 후행스펜이 21위평을 관통할 때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래야 이 종목이 하나하나 구별이 안됩니다. 아시겠죠? 구별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CC 한번 보시면 이 자리죠. 이 매매 자리죠. 이 매매 자리에서 26하면 여기입니다. 거래가 어떻게 돼요? 거래가 그 사이 거래가 늘어났죠.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된다. 이제 숙죠. 여러분 거래량을 막대거래량으로 거래량을 거래대금 부분만 좀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막대거래량 갖고 그걸 켜놓고 시황을 이야기하든지 종목 분석을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번은 했죠. 주식은 21위 신고가 사야 된다. 그래서 선행스펜을 상승시켜야 된다. 오늘은 뭡니까? 21위 신고가가 아닌데 21위 평 위에 주식 사는 방법이죠. 그게 뭡니까? 후행스펜이 21위 평에 관통을 해야 된다. 그 다음 4번째 뭡니까? 후행스펜이 21위을 관통할 때 거래량이 분명히 늘어야 된다. 요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목진단을 한번 쉬었다 종목진단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구독 꾹꾹꾹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꾹꾹꾹 좀 눌러주시고 동네방네 청송촌님이 몸무게를 6.5kg 뺐다. 이것도 광고 좀 해주시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